상황이 벌어질 건데요. 어디 가시지 마시고 잘 봤다고 박수 쳐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천원, 이천원은 수나 없습니다. 뭐 10만원 괜찮고 0만원 괜찮아요.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여권이 되신다면 넣어주시면 감사하고 저희가 또 현금을 안 가져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카카오뱅크 33333 멋있게니 멋있게니를 또 준비했어요. 이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여기 밑에 있는 분은 레이디비 인스타그램 아이디예요. 이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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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멤버 소개를 안 했는데 이쪽에 이렇게 찬 크래커를 들고 박수를 하고 미키마우스 통을 들고 앞을 절대 안 보는 언니의 본명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라색 옷을 입고 열심히 돌고 있는 사람은 저희 리더 시원 언니고요. 이쪽에 어머 네 도망갔어. 여기도 보라 옷이네. 보라 옷을 입고 네 카카오뱅크를 들고 있는 언니는 주영 언니고요. 여기 이쪽에 동방방방 웰시코기는 웰시코기입니다. 네 그리고 저는 승현이고요. 웰시코기이에요. 네 웰시코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3명 윤미더 언니까지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. 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뭐 할까요? 약간 세븐틴이나 아키타나 모시기나 모시기나 모시기. 뷰디풀. 오늘 이 아예 뽑혔다고 하는데 우리 아예 많이 하기는 아이엠 보고 싶어요. 그럼 저희 아이엠 처음에 속했으니까 못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이엠을 복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